1-2-2-2-2-1 최정우는 근데 홀동을 해봤다 이걸로 아래에 어깨는 이걸로 다 넣으면 자유롭게 전용을 뺏어라 이제 벨을 가 acron다 다음은 저기 끝내요 이것이 나의 별이예요 네, 지시대로 움직일게요 마지막으로 Deb set 아직 안전히 안전이랑 하나가 될 경우가 되겠다고? 잠시도 안전 두 attendant 으악! 그래, 지시대로 움직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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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